집사가 생겼다. 홍성령은 필요 없게 될 것 같은데. 어디로 가지? 일로 가나요? 나 이거 빨리 풀어줘. 나만 안 풀어줘. 안녕하세요. 나 이게 집사로 초대를 받았는데요.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날까요? 얘네 사계. 와 대박. 집사인데 왜 여기로 불러보겠는데. 앉으십니다. 앉으시죠. 아 이렇게 수트를 또. 앉으시죠. 입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. 결심이 전해졌어. 옷이 날개나. 제가 이게 사실 집사의 상징이 보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넥타이를 하시길래 보타이를 또 급히 하나. 우와. 상주 복장이시네 상주 복장. 쇠신락 아니고? 잘못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상주 예능이구나. 하실 수가 있거든요. 보타이를. 우리 신집사님이. 1가구 1집사. 홈 리얼리티. 집사가 생겼다. 취향의 발견. 아웃립. 까르리비에. 먹방이만 собой.